멈추를 잇따래 배점도 한잔 받아야지 아저씨 천천히 마셔야지 천천히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 니 걱정하지 말고 즐겨 즐겨 응? 야 날 잘되라 행복하다 아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많이 마신거 아니야? 괜찮아 괜찮아 이리만 있으면 이리만 있으면 이제 이제 와 와 아빠의 정신 바보 바보 아빠의 정신 내 어깨가 따스해져서 이제 성공을 주는 자유예요 그 사람 산초 지휘하는 거 나는 못합니다 부탁하고 싶었어요 영표씨 당신한테 그 사람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같은 하늘 아래 있는지 아니면 먼 곳에 있는지 한남동으로 가버릴까요? 방도 많은데 그렇게 해요 회장님 두 분 선생님까지 돌아가시게 하고 싶으세요 나 화나게 하지마 너 지금 너한테 무슨 짓 했어? 우리 금주가 뭔 일일까 뚝이 한군데서 터져야지 사방에서 이렇게 뚝이 터지면 어떻게 막냐고 무시수로 덕천영 주장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인수 자네가 협상을 하루빨리 송병만이를 만나라고 제가요? 아무것도 하루빨리 하여